노에미아 9장입니다 노에미아 9장 1절에서 38절까지 보겠는데요 37절과 38절, 37절과 3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회계로 언약을 갱신하다 회계로 언약을 갱신한다 이런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달력,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무슨 절기였어요? 나팔절, 나팔을 분다는 것 물론 유대인들은 이 날을 또 새해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은 정말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며 회계 기도하는 날이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속제일을 준비하라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이에요 그렇게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대속제일을 지키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일주일간 뭘 지켜요? 초막절 7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많죠? 우리도 7월 달에 초막절을 한번 지킬까요?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살기 이렇게 옥상에 장소가 많거든요 옥상에 텐트 치고 살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면 초막절 일주일 동안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사로잡혔다가 8장 너희미야 8장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지붕 위에 숨은 광장에 함의 전떨에 온갖 초막을 다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누네 아들 요소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런 일주일 동안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교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가 8장에서도 보았을 때 8장에서 보았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문지기들이 세워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뭘 요청합니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달아지고 문지기가 지켜지면 이제 그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모였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완전한 실제가 되는 곳 물론 이 역사도 다함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고 말씀대로 결론 내려져요 그러나 이곳은 죄와 악이 있으니까 이건 또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아까 오전에 본 것처럼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실제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조금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송한 것이 내주 예수 모신 곳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받아요? 제3월 받고 나니까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충만한 곳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게 하느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실제가 돼서 우리 안에 그하게 되면 내 삶의 환경과 형평과 여권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맛을 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 몸에 낮은 몸 때문에 낮은 몸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를 완전히 못 봐요 맛을 완전히 못 봐요 완전한 실제는 것은 로마스 8장 23절처럼 우리가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즉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은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오전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보정금 보정금 받았어요? 두 사람 밖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멘이 두 사람 밖에 이 성령의 보정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실제로 믿게 돼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게 돼요 성령이 임한 증거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마해요 그럼 죄에 대여라 하면 성령이 임해서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여를 하면 예수님이 떠나보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의에 이를 자가 없어요 행위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 버렸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의 심판론을 두려워해요 그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승의 사랑에서 야 내가 이러면 쪽팔릴 텐데 이 우리 자식이 이러면 애를 먹이면 야 예수 믿는 내가 체면의 뭐가 되는 말이죠 이 장로 근사나 된 사람이 교회도 안 오는 아들 자식 보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막 억지로 끌어안쳐놓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안 오고 상가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서 억지를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부모가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에 애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없다 너 예수 믿으면 괜찮아 어떤 죄를 짓고 왔을지라도 정말로 나는 너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괜찮아 라고 해 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일 거야 아마 다는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다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시 누려진다면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날마다 뭐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말씀이 주는 아까 의와 희락과 평강 그 생명의 넘침 생명의 풍성함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맨날 골골해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아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아요 목사가 약해서 그러나? 그건 생명은 있지만 약하잖아요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 진짜 제대로 맛을 못 봐요 그 말씀에 충만한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이미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흔히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완성되고 성문 지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나중에 완성된 천국의 상태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가 선포되는 곳이 계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게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 이걸 퍼펙트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설교를 즐겨 들은 분이 뭐랬냐면 천국에 가면 화장실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화장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니까 화장실 변기가 황금으로 된 변기라고 하더만 몰라요 천국에 화장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퍼펙트 완벽하게 음식이 섭취되고 완벽하게 소화돼서 몸으로 구성된다면 대소변으로 안 보내도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화장실 있는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다는 개념이에요 완벽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문이 완성되고 문지가 지켜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뭘 원해요? 에스라한테 율법책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왜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들었어요 목사를 왜 불렀어요?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1장에 보면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지키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회개고 예수 믿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읽어요 옛날에는 그걸 모르는 시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책 읽어주는 남자예요 소설도 있는데 영화도 나왔어요 책 읽어주는 남자 소설 보신 분? 영화나 소설 보신 분? 한두 분 보셨군요? 어떤 그런 소설이나 영화가 있어요 남자가 책을 읽어주는데 책을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해요 녹음 테이프에 이걸 어디로 보낸다고요?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어떤 여자가 글을 모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책 읽어주는 남자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독학을 해서 드디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을 읽게 되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 남자에게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랑이 아닌 동정이었고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사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어그러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남자예요? 책 읽어주는 남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책을 똑바로 읽어주게 되겠죠 그렇죠? 우편배달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스라보고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람어르가 주로 통용해요 70년 동안 바베론 프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으니까 아람어가 통용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람어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아킴 에레미야스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의 모국어가 아람어 갈릴리방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람어 갈릴리방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데 어떤 읽어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레이지파가 가서 일일이 또 알려주죠 이렇게 이렇게 구역별로 또 구역장에 가서 교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지파가 가서 말씀을 알려줘요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해석해 주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더라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더라 그래서 8절 보십시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백성들이 울고 슬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12절입니다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로 밝히야미라 그래 말씀을 듣고 밝히니까 정말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 이거 오순절 성님에서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밝히야며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임에서 그 하느님의 말씀이 밝히야되니까 정말 너 내 네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잠시 맛을 보아죠 그러다 좀 있다가 유대인 과부하고 이방인 과부하고 구제가 차이가 난다 했으면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하고 그런 일을 또 집사가 맡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밝히 알게 되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먹고 마시고 절구하고 말씀 밝히야며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에스라에게 온 이유가 뭐예요? 13절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을 다 밝히 알았는데 구역장은 남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더 연구합시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 명도 안 남았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역장들의 말씀을 밝히 아시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눠러 간 줄 압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연구해요 그러다가 아 7월 15일은 무슨 날이다? 초막절을 지켜야 되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초막절을 기쁨으로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또 뭘 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을 읽어요 보통 하루에 한 3시간씩 일주일을 읽었어요 자 9장 1절입니다 오늘 9장 1절 그 달 스물나한 날 그 달은 7월이거든요 7월 24일은 사실은 성에서 어떤 절귀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막절로 끝나는데 21절 초막절을 끝났는데 또 모였어요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이건 뭐 율법에 지키라는 날짜도 한데 왜 모였을까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제가 생각이 나겠죠 회개하러 모였어요 회개하러 자발적 회개가 막 일어나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러 모였단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그들 스물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클을 물어 이거 정말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누구 죄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 자기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그 허물과 죄도 자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진짜 이기적이죠 그런데 이들은 회개할 때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을 합니다 이 날의 낮 4분의 1 그러니까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이라고 본다면 낮 4분의 1은 몇 시간이죠? 3시간 3시간 동안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이 요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지난주에 한번 일어났다 앉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보석에 왜 일어났다 앉고 그럽니까 성경들에서 우리는 율법책을 펼치며 일어서고 오늘은 3시간 동안 서서 합시다 3시간 동안 할 테니까 앞으로 3시간 서십시오 왜 혼자만 서서 얘기하고 이러면 앉아 있습니까? 이 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요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뭐하고요? 죄를 잡아가와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3시간 동안 회개해요 여러분은 1시간 반 설교 들으면 몇 시간 회개하고 가야 돼요? 1시간 반을 하고 와야 되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꼭 제가 마칠 때 여러분 기도하고 가십시오라고 하거든요 5분 뒤나면 아무도 없어요 5분 가끔 5분 정도 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회개할 게 없어서 간단하게 한 2, 3분 후 끝내고 가시죠 이러면서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할 게 많아요 3시간 성경 읽으니까 몇 시간 회개할 게 나와요? 3시간 회개할 게 나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복음 들으면 기도할 게 없다고요? 아니요 진짜 기도할 게 나와요 진짜 기도할 게 나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10년을 열심히 다해서 특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게 나의 탐심이다라는 고백을 오늘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10년 동안 달려갔는데 왜 열심히 달려갔느냐 고급진 구원을 받기 위해 했대요 다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고 우리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4분 후 3시간 성경 읽으면 3시간 회개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1시간 성경 읽으면 그래서 성경 안 읽구나 1시간 회개해야 되니까 정말 한 10분 성경 읽으면 한 10분 회개할 게 나올 거예요 정말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감동이에요 레이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감멜과 서바냐와 붓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의 요가께 부러지고 레이 지파가 나와서 한편으로는 뭐해요? 회개하고 또 레이 사람 예수와 감멜과 바니와 하삼노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서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르나 마땅이르나 영웅부터 영웅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의 요를 송추할지요 한쪽에는 뭐해요? 회개하고 한쪽에는 또 요를 송추하고 그러니까 회개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거죠 뭘 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물론 이것은 율법으로 말하지만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들으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하면서 동시에 한 말 찬송하고 그래서 영웅을 송추할지다 주여 주의 용어로운 이름이 종기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라고 찬송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7월 1일 낮 8절 7월 10일 속주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일주일 지키면서 말씀을 읽고 밝히 알고 또 더 깊이 말씀을 알고 그래서 초막절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즐기도 아닌데 스스로 7월 24일 날 사람들이 와서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읽고 티클을 무릅쓰고 회개하더란 말이죠 그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회개하러 모여서 찬송을 회개도 하고 찬송도 해요 제사장들이 물론 앞장서서 레이지파가 앞장서서 찬송도 하고 회개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5절 중간에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영어를 송송할 주여다 주여 주의 영원하운 이름을 송송하여 하울 것은 주의 이름이 종기하여 모든 송송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찬송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전율이 일어나요 전율 도대체 영원이 뭘까 제가 어제 가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주 물리학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요 이 지구의 역사를 몇 년으로 보느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보고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우주의 역사를 몇 년으로 보는지 아세요? 135억 년에서 137억 년을 봐요 우주의 크기 우주를 사람들이 다 청량을 못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가 요만하다 합시다 우주 요만은밖에 안 해요 우주 지구는요 고울동말동 이 우주가 제가 지구를 한 번 변방에 그랬어요 우주가 어마어마 큰데 빅뱅이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뭔가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우주는요 뭐하고 있다고요?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별과 별 사이를 보면 알거든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면 팽창하는데 빅뱅이 일어나서 물리학자들의 말에 빅뱅이 일어나서 팽창하면 팽창하다가 힘이 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힘이 닿으면 툭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려면 팽창해 가다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 빵 하다가 가다가 어떻게 힘이 빠지면 천천히 가야 되고 나중에 쑥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자들이 온갖 망원경과 전파망원경 세상에 특별한 기계들 다 동원해서 우주를 파악해 보니까 팽창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빨라지고 있대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이걸 한참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폭발해서 줄어들여야 되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부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을 던지면 제가 힘을 가서 던졌습니다 던지면 올라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빨라요 가다가 점점 속도가 쳐지니까 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빅뱅이라고 하면 푹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가 팽창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니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주가 그런데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137억 년을 팽창해 나가는데 속도가 줄어들어야 푹 꺼질 거 아니에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수학적 개념으로 발산되는 건가? 여러분 수렴 발산 알죠? 수렴 극한 수렴으로 밀어붙이면 제로가 돼요 수학 전문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발산시켜버리면 그것도 제로가 돼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우주가 137억 년이라고 왜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호킹 박사 이런 사람들이 우주 시간을 계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몇 킬로에요? 빛의 속도가 초당 1초당 34만 킬로미터에요 그러면 여기 지구 1부 바퀴 반도라 1초 착 하는 순간에 지구 1부 바퀴 반도는 속도인데 그러니까 1광년 가면 뭐에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거든요 빛이 1년 동안 가면 34만 킬로미터 곱하기 365 곱하기 365일에다가 24 곱하기 또 60 곱하기 분초 이렇게 계산해도 몇 초 나옵니까? 몇 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우주를 계산해보니까 몇 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청량할 수 있는 우주는 청량이 안 됐지만 우주의 크기를 가늠해봤을 때에 이 팽창되는 속도를 계산하니까 몇 년요? 한 137억 년 걸리더라 저는 이거 안 믿어요 과학자들은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영혼에 비추면 하나 아니면 영혼부터 영혼하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에 비추면 이 137억 년이 얼마 걸려요? 1초에요 1초 한순간에요 태초에 말씀해 천지를 창조하시는 137억 년을 1초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영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제가 광주 모임을 할 때에 전남대 과학 이과 교수에요 이과 교수 은퇴하신 분이 이걸 믿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과학자들 이런 거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하고 우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물리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 영혼하신 하나님은요 137억 우주를 이 초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 믿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보고 뭐라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너는 물리학의 ABC도 몰라서 그래 이 이골 MC 자성이 뭔지 아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무식하다 해도 저는 좋아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그럼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영혼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비추면 135억 년, 137억 년도 뭐라고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어떻게 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그러니까 영혼이라서는 청량할 수 없어요 우리의 피조 세계에서 영혼을 청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혼하신 분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영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호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종교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요 영혼에 대해서 몇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10편 90편을 한번 보십시다 10편 90편 지금 회계를 하는데 그냥 회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회계를 한단 말이죠 10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신 나이다 주님이 대대라는 것은 영혼하다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편으로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우주의 크기가 137은 뭐라고 할지라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렇죠? 무한대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 또는 하나님의 눈길을 보면 이 우주도 뭐예요?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10편 90편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피조된 우리들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죠 이게 회개하면서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피조되어서 백년도 못 사는 인생 주제에 그렇죠? 백년도 못 사는 인생 주제에 영혼하신 주님을 생각해서요 백년도 못 사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이 인생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살 것처럼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그 주님을 찬송한다는 말 앞에 내가 지금 인생을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나는 우주 중심을 나로 보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님을 찬송하라는 말 앞에 우리는 하루살이도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죽겨서 사람을 10편 90편에 죽겨서 사람을 뭐래요? 티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담에게 말하여 너는 흑인 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서 하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아요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천년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밤의 한 순간이에요 그럼 135년도, 137년도 하나님을 보실 때는 밤의 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은 영혼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해서 영혼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영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혼함을 그 영혼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작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거쳐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대요 누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기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놀랍다고 제가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되겠습니까? 정말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티끈도 아닌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작을 주시고 살을 찢어 피를 흘려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오신 그분을 찬송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 년이 밤에 안 쉬겠는데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서러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한 송이 풀 같아요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하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닿였나이다 우리의 평생 행복하니 슬프니 기쁘니 해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아이다 누가 주의 노예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짜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얼마나 교만 떨고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십시오 우리의 날짜 계산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100년을 살아도 50세 살았으면 이미 점심때 되었어요 점심때 되었잖아요 이제 장 거두 들을 때 다 됐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날짜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남았는지 여호와 여호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서 우리를 일색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풀 같은 인생이 무엇으로 즐겁고 기뻐요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돼요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생 동안 주여 우리를 즐거우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와 괴롭게 한 날수대로 죄를 받아서 심판받은 괴로웠죠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하면서 얻는 기법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원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가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헛된 일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이게 헛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10편 113편 한번 보십시오 10편 113편 113편 오늘 3시간 할 마음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10편 113편 2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113편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왜 이제부터예요? 구원받은 날부터 그래서 이제부터예요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뭐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니 영원까지는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햇드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는 그 찬송이 이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는 것 같으니까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셔서나 놀랍죠? 높은 곳에 앉으셔서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뜨미에서 일으키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들어올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름더미에 사는 땅의 티끌로 사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와야 우리를 얻고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름더미에 땅의 티끌처럼 지렁이 같은 야구마 꾸덩이 같은 인생아 그렇게 땅만 파먹고 똥만 파먹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삶이 되셔야 되고 사람보다 더 낮은 땅의 티끌보다 더 낮은 그 저주 아래 십자가의 저주 아래 오셔서 우리를 짓음을 치고 이렇게 내어셔는 것 이게 예수님이 복음전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방금 이 말씀 읽을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원고 쓸 때는 앞에 이제부터 영원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밑에 보니까 이게 더 커 보여요 스스로 낮추사 하늘같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 재와 허물로 죽은 우리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먼지뜸이 땅의 티끌로 돌아가 10편 90편에서 너는 땅의 티끌로 돌아가 그랬잖아요 땅의 티끌 먼지예요 먼지 먼지뜸이 속에 사는 우리를 일으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지보다 더 낮아지셔야 돼요 저주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정하셔서 죄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십자가의 저주받은 그 죽음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위를 그름더미에 들으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는 다 아이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그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그 앞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마한 말씀들이에요 115편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115편 18절 너무 엄청난 내용인데요 기니까 15절부터 보죠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요아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요아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부자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천지를 지으신 요아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은 요아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요아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요아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자들은 뭘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해요 생명 끊어질다는 목숨 끊어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하늘을 찬양을 못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하늘을 찬양하는 건데 그 하늘을 찬양 못해 죽은 자들은 그런데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신고주 주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십자으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는 이제부터 뭐하면 돼요? 영혼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혼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죠 유다서 신약성 요한계시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수십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다서 요한계시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혼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혼과 권력과 근세가 영혼부터 이제와 영혼도로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날에 나타난 그 영광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어떻게 쓴다고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예수 십자가 피만 믿어갖고 아무 한 건 없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런 구운 없어요 예수의 피가 부끄러운 구운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영광스러운 구운이에요 그 예수의 보호의 피로 우리가 점도 염도 티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베드로스의 장에는 보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래하면 너희가 천국에 겨우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들어가요 오히려 우리의 행함을 붙들고 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빈손 들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가는 나라 그게 무슨 부끄러운 구운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앞에 영광 앞에 흐미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세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니까요 곧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용과 권력과 근세가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이 설지어다 이제예요 이제 아까 우주 크기 137억이라는 이것도 이제예요 이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이제 온통 사방이 뭐예요 영원부터 전부 영원이에요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그러면 이 이제라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자기 뜻 즉 하나님의 자기 처소상교에서 이제를 창조하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제에 이제 속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속해 내시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건 정말 신비예요 그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아까 읽는 시편 몇 편 봤어요? 113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나서서 땅에 티끌어내는 이 그름더미를 들여올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일으켜주셨다는 거 예수의 죽으신가 부활과 성전 안에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금방 113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완성되는 순간 이제라는 이 현재라는 것은 팍 사라질 수 있어요 푹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거 물리학자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벌레홀의 얘기들이에요 벌레홀의 진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거대한 행성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가면요 양자가 툭 튀어나가버려요 핵만 툭해 핵은 진짜 눈에 보이더라면 훅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전자로 확 빼버리면 제가 막 팍 사라져서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려 제가 그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속에 이 죄인 속에 오셔서 사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들을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작하다가 30분이 지났습니다 너희미아 9장 보십시오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한 찬송이 5절 끝에였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영원을 송추할지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추할 곳은 주의 이름이 종기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는 여호하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하늘의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의 첫 내용이 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6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송해요 6절 보세요 맞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을 찬송하는 게 5장인데 6절에서는 뭘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이 그림 되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을 찬송하는 내용이 뭐요? 6절이에요 그 앞에는 뭐요? 5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6절이에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천지 그 다음은 뭘 또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 언작을 얘기해요 그 다음은요 모시 언작을 얘기해요 너무너무 올라와요 너무너무 올라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해주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요 7절 보십시오 7절 8절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주는 하나님이오하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보세요 천지 창조에서 벌써 아브라함 언약으로 넘어오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충성했어요 충성은 없어요 아내를 두 분이나 팔아먹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콩을 파틀 매주로 쓴다 해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진 것은 아브라함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너 아이 못 낳았는데 아이 줄게 시 줄게 예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 그 시에 대한 믿음은 갈라야 3장 16절의 그리스도이고요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자식 주사는다는 말씀을 그걸 믿었다 그게 의로역이에요 그게 장신 15장 6절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 못 믿고 이스마일 낳거든요 이스마일 낳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내 약속 못 믿니?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못 믿는 아브라함 보고 할래해라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는데 그때 이삭 주겠대요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장신 15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시 준다는 믿어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할래 행하고 생리 끊어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는데 그 이삭 준다는 약속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참된 웃음으로 이삭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비웃음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메시야라면 너 구원해봐라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구원해봐라 믿어줄게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네가 메시야란 말이냐? 침뱉고 조롱해요 그 침뱉고 조롱당함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네미야 구장도 꼭 그 이야기예요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극률의 풍선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뤄내셨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시죠 주는 하나님 요하시라 옛적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루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은약을 세우사 가난족속과 해속과 아무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여부서족속과 기르가서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셔 사오메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표현을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시에게 주리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셔 사오메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표현을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시와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9절 모세언약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을 부르지름을 들으시고 이건 아브라함과 이사카의 야구배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국에서 고난당하고 아브라함 이사카의 야구배의 언약을 따라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모세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언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국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지름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에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하고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바로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대 까불다가 여기까지 재앙당하죠 홍해받아 추격하다가 애국군대에 물에 빠져 죽죠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주께서 오히려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출협과정을 얘기해요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같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지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오며 또 신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교려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룹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를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해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시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셔서 사오나 여기까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반석에서 물을 마세요 바오론 반석에 물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며 산 앞에서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제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수레굴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읽어도 아실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성경만이 안 읽은 거니까 성경만 읽으시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나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이제 들어가라 발로 밟으면 다 너희들이 땅이 될 거야 발로 밟으면 너희 땅이 될 거야 하니까 또 요즘도 부동산 탄다고 땅밟게 한다고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죠 들어가라 하셨으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모세 버리고 지도자 한 사람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약 1년 만에 가난 땅 입구까지 왔거든요 들어가면 돼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12명 정통관 보냈는데 12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모세 버리고 우두머리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류를 이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물론 못 들어가겠다 한자들 광채 다 죽이세요 사실 60만 명 다 죽입니다 요소와 갈렛만 믿음으로 들어가고 20세 이하들만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시고 극류를 이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국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은혜로우고 극류를 이기며 더디 노한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신 거죠 이뿐 아닙니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런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두하여 사오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 짐이라고 다른 민족 죽였다니까 모세가 중부하죠 주여 내 이름을 이들을 다 죽이셔서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주십시오 그 목숨을 건 중부 그 예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금송아지 성교서나 죽교서는 주의 크신 컥률로 그들을 광려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불어 터지 아니하여서 오며 여러분 40년 동안 광려길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이 키우셨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부족하다고 했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광려의 길로 가요 나그네 길을 가요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웃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처치 꼭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족함 없어요 자족해요 목자는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만사오케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족해요 부족함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얘들은 맨날 정부지가 없고 마늘도 없고 정력이 약하다고 그런 거 약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는 늘 부족하다 그랬죠 40년 동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로 들여놓으세요? 약속의 땅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요? 우리 부족하다고 불평해도 소망이 있어요? 어디로 들여놓으실 거예요? 약속에 대해 들여놓으실 거예요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호의 땅 곧 해서본의 왕 땅과 바사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럼 바사나 옥의 침대가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드렸죠? 철 침대 철로 된 침대인데요 길이가 아홉 규비 아홉 규비 한 규비 선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이거든요 저는 한 30cm 돼요 이게 그러면 좀 짧은 사람은 작기도 하겠죠 그래서 좀 들쭉날쭉해요 그럼 50cm 같으면 얼마예요? 길이가? 4m 50 4,935 3m 50 그 다음에 폭은요? 1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권리악 같은 사람이 누워졌다 바사나 옥의 권리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땅을 차지했대요 23절 죽여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이건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거든요 전에 그들의 열중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내에서 늘 거역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셔서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려고 이 땅을 줄이라는 약속에 신시하려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그 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이게 언약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조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업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문과 허단 과목을 차지하여 그래서 먹고 배불러 살쪘어요 하늘에 주신 복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일법을 덩지고 죽기로 돌아오기를 근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습니다 모독하였습니다 보세요 하늘의 말씀으로 근면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왜요? 그게 싫어요 여호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주는 건 싫은 거예요 목사님 전세 사는데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병들어서 죽겠는데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지금 장구도 못 갔는데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개척해가지고요 아직까지 자립도 못하는데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를 작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에 뒷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사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것인데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임하면 성의의 충만을 받으면 자족함을 아는 거예요 자족함을 우리 안에 왜 싸움이 일어난지 알아요? 탐심 때문에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형태한 적 지혜를 낳고 제가 장상적 사망을 낳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갈등의 원인이 사회의 원인이 뭔지 보십시오 그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26절 복을 즐겼습니다 즐겼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약속을 어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한번 찾아 봅시다 신명기 31장 그러면 율법을 왜 준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율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20절 그가 말씀하시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얻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핳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아 32장을 읽었네요 31장입니다 31장 20절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시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숨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시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노래로 읽혀 외우라 32장이 노래로 율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먹고 배부러서 살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적이 쳐들어서 고난을 당하면 이 외운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너희미야 9장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 25절 그들이 경고한 성업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울무가 포도운가 감나무가 허당 과목을 찾아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이때부터 뭐한다고요 주를 배반할 것을 누가 미리 예언했어요 모세가 시민의 35일째 내가 너가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주를 배협살이 날 줄 내가 안 오라 그래서 죽혀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배불러 살찌면 배반하는 거 아닐까 배반하면 징계를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안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교 사오나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일법을 덩지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죽혀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사사시대 보세요 조금만 숨쉴만 하면 우상승배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추여 잘못했으면 용서하세요 적이 물러가요 사사가 와서 적을 물리쳐요 그런데 편안하면 또 우상승배하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구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러지질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러지짐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극률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장세기 출애국기 그 다음에 사사기 여우수와 사사기 이거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의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돌이키시고 건져내시고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서 죽게 복종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으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바벨론 포레스 돌아와서 이 해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이 한 짓은 뭐밖에 안 했어요? 죄 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 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레스 돌아와서 이걸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도 어떨 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고백이 말씀을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었어요 주여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 우리가 행한 일은 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북이스라엘 아수로에 넘기고 남유다 바벨로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셔서 하오니 주는 은혜 오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멸해도 마땅합니다 완전히 망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와 극률이 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남겨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은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인자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심을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로 왕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가 범죄한 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당한 거 주여 이거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범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은협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벌받은 것은요 주님의 공의로 나타난 거 마땅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다 멸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은혜가 많으셔서 심판을 요만큼밖에 안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여 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입니다 보세요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아서 정결하게 없어서 그렇게 해 죄질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앞에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 뿐입니다 내 안에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예수님께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에요 이게 회계예요 이 회계가 바로 은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왕들이 방백들이 제사장들이 조상들이 자기 자신들까지 다 한 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구약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베르포르에서 돌아왔어요 겨우 살려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비록 바베르포르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베르포르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베르포르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베르포르에서 돌아왔지만 그 아수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이죠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이미로 관할하오니 세금 거두고 할 뿐만 아니죠 가축까지 이미로 관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일제강정기 때에 얼마나 수탈해 갔습니까 저 군산에 가보면 건대와 박물관에서 있는 거기에 가면 그 군산이 곡창지대거든요 그 전라도 곡창지대의 나락들을 일본에 수탈해 가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은행도 있고 수탈시설들이 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수탈해 간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축도 이미로 관할하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터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약 갱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의 십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작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곱게 하면서 그 영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유한한 지인된 삶을 확장하고 영속화하고 높이는 데 관심이 가 있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나자지심 속에서 그름더미에 있는 우리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의 사람들과 제사 등등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회개함으로 언약이 새롭게 되죠 회개함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거기에 도장 찍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그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가장 큰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은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까지 한 것들이 나는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원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모였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외에는 나는 붙을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게 회개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갱신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회개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빈선들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편 한 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편 130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가 10편 130편 보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요 여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러지졌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러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하고 내 영혼은 여하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하를 바랄지어다 여하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미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너헤미아 구장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하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러지십니다 이게 성진에 올라가서 하는 노래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몰라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넙과 같고 쓰름과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게 부러지십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러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 가운데 주를 살펴보면 그저 주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주님의 눈앞에 놓는다면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의 인자와 극률이 우리의 죄보다 크시기에 그래서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유하게 하심입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이화를 기다립니다 이화를 기다리는 것은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이 그름더미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더 합니다 이스라엘아 늘 부른 계획 교인들아 오늘 주를 믿는 자들아 요하를 바랄지어다 요하께서는 인자하신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를 지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성량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볼수록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오직 주의 은총과 주의 자비와 주의 극률만 붙들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십자가로 나타나사오니 참으로 빈선들고 주의 십자가만 붙들은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과 용서와 사랑과 극률와 자비가 다 담겨 있사오니 날마다 그것을 깊이 알아감으로 내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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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